일단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. 숙소에 호텔 막 챕터인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특이 상황으로는 아침에 8시 20분에 행사장은 호텔 건물 옆에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서 포럼이 진행이 될 건데요. 8시 20분에 호텔 앞에서 계단 있는 곳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8시 20분에 단체 촬영이 되고 포럼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시 10분까지 사진 촬영하는 장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식사 다 하셨으면은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